하와이안 토스트를 만들어볼건데요. 먼저 재료로는 식빵, 햄, 파인애플, 달걀이 필요합니다. 파인애플은 취향대로 잘라주세요. 먼저 기름을 둘러줍니다. 이제 계란을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를 터트려줍니다. 계란 위에 빵을 올려주고 햄이랑 파인애플도 구워줍니다. 햄이랑 파인애플도 구워줍니다. 햄이랑 커피와 참기름을 올려주세요. 하지만 계란은 취향을 올려주세요. 땅 위에 재료들을 올려줍니다. 파인애플 토스트 완성! 햄 디드 토스트를 만들겠습니다. assen 2weise medical분 breath 환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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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 풀이 Hin하러 붙였놓습니다. 휴대 пер тоdar 매임을 올려주면 완통